오늘날 널리 퍼져있는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 중 하나는 우리가 멋진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선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속적 행복과 멋진 경력과 가족과의 좋은 시간과 축복받은 인간관계로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만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 말에는 당신의 성취 수준, 당신이 만든 결과와 인간관계의 질, 당신의 건강, 당신의 수입, 당신의 빛, 당신의 감정 등 한마디로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자기가 싫어하는 과거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뭔가의 탓을 하곤 한다. 부모, 직장 상사, 친구, 미디어, 동업자, 고객, 배우자, 날씨, 경제, 자신의 사주운세, 돈의 부족 등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누구든 비난을 해댄다. 정말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은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제 자기가 바라는 삶과 결과를 만들지 못한 이유를 자신 밖에서 찾는 것을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을 만들고 결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단 누구도 아님 바로 당신 말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야만 한다. 만일 꿈에 그리는 이상적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100% 책임져야만 한다. 그것은 모든 변명과 자신을 희생자로 등장시키는 이야기 또한 지금까지 가질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모든 이유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모든 책임 전가를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멈춰야만 한다. 다르게 만들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항상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취해야만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당신은 과거에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택했었다. 그 이유를 누군들 알겠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저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향으로는 당신이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당신은 마치 자기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100%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뭔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초래하게 된 걸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내 믿음들은 뭐였지?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말은 안 했지? 그런 결과를 만드는데 내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은 뭐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다른 사람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음번에 달리 해야 할 게 뭘까? 당신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결과는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부유함이든 빈곤함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친밀함이든 소원함이든 기쁨이든 저잘감이든지 간에 연애에 있었던 사건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 당신이 처한 결과가 싫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양자택일이다. 1. 당신이 바라는 결과가 아닌 것에 대해서 사건을 탓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날씨, 경제, 도내 부족, 교육 부족 차별주의, 성적인 편견, 현행정부, 배우자, 직장 상사의 태도, 후원 부족, 정치 분위기,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결여 등을 비난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골퍼라면 아마도 골프장과 클럽을 비난하기까지 할 것이다. 물론 그런 요소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성공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바로 그런 동일한 상황에 맞서 싸움으로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제한적인 요소들을 극복해냈으므로 그것들이 당신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될 수는 없다. 외적 여건들이나 환경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멈추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들을 제한하면서 사과하고 자멸적인 행동에 참여한다. 우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음주나 흡연 같은 자기 파괴적 습관들을 옹호한다. 유용한 피드백을 무시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교육해나가는 일을 게을리하고 삶의 대수롭지 않은 면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무익한 잡담에나 참여하고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먹고 운동은 하지 않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못하고 필요한 대립도 회피해버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당신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왜 자신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를 않는지 이상하게 여긴다. 하지만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는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비난을 외부 사건들과 환경에 퍼부어댄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댄다. 2.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도록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꾼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이사소통 방법 머릿속에 있는 영상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습관에 얽매여서 결코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린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직장 동료들 고객들 제자들 그리고 넓게는 세계 전체에 대한 조건반사화된 반응 속에 갇혀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통제 밖에서 작동하고 있는 한 묶음의 조건화된 반사능력인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들과 이미지들, 꿈들과 공상들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해야만 한다.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 자신의 목적과 가치들 그리고 목표들과 잘 조화가 이루어진 의도적인 것들이 되어야 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반응을 바꿔라. 오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었는가에 대한 결과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들,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이미지들, 자신이 취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규정짓는다. 만일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의 반응을 변화시켜야만 한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공상하는 내용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읽는 책을 바꿔라. 친구들을 바꿔라. 말하는 방법을 바꿔라.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하는 짓이다. 미국 알코올 중독 방지회의 12단계 프로그램은 정신 이상을 계속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알코올 중독인데 계속 술을 마신다면 당신의 삶은 더 나아질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반응을 바꾸는 날이 바로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 날이다. 만일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삶 속에서 추구하는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거라면 그 더 많고 더 좋은 것은 이미 실현된 거나 마찬가지다. 만일 당신이 다른 뭔가를 원한다면 다른 뭔가를 행해야만 할 것이다. 책임 정가를 멈춰라. 모든 책임 정가는 시간 낭비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얼마나 많은 단점을 발견하든 당신이 그를 얼마나 비난하든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계속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의 탓으로 돌리는 한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승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행동을 했고 생각을 했고 감정을 느꼈고 지금의 당신이 있도록 만든 선택들을 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란 사실을 말이다. 패스트푸드를 먹었던 사람은 당신이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 사람은 당신이다. 그 일자리를 택했던 사람은 당신이다. 그 일자리에 주저앉았던 사람은 당신이다. 그들을 미끼로 선택했던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의 직관을 무시했던 사람은 당신이다. 당신의 꿈을 저버렸던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을 샀던 사람은 당신이다. 그것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은 당신이다. 혼자서 그것을 해내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은 당신이다. 간대 말에서 생각했고 감정을 느꼈고 선택을 했고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며 그 결과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불평을 멈춰라. 불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뭔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려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선호하긴 하면서도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는 더 나은 그 무엇이란 참조점 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만일 당신에게 더 나은 몸과 많은 돈 더 큰 집 더 만족스러운 직업 더 많은 즐거움 더 다정한 배우자 가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더 나은 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기가 그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험들을 무릅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점을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한다. 자기가 어찌해볼 여지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는다. 누군가 중력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결코 없다. 우리가 불평하는 환경은 그 성격상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던 것뿐이다. 당신은 더 좋은 직업과 더 다정한 배우자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나은 이웃이 있는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나왔던 목록을 참조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운다.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의 일을 그만두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다. 금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진다.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을 신뢰한다. 학교에 진학해서 당신의 꿈을 추구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다.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자기 개발 강좌를 듣는다. 개들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다. 당신은 왜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실직당하거나 혼자 남겨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비판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실패와 대립 또는 잘못된 모험을 각오해야만 한다. 당신의 어머니, 이웃들 또는 배우자가 당신에게 찬성하지 않을 위험을 불사해야 한다. 변화한다는 것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난처한 일일 수도, 어려울 수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런 난처한 감정들과 경험들을 겪게 되는 걸 회피하려고 복지부동한 채로 불평을 한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불평을 멈추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모험을 하라. 현재 당신에게 소망하는 모습에 당신에 도달하려면 그런 모험을 각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고 불평쟁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멈추어라. 그리고는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만드는 일에 진력하라.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 책임을 져라. 불평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당신은 사람들이 거의 항상 잘못된 대상에게 불평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자신들의 불평에 대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들은 직장에 가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집에 와선 배우자에게 직장 사람들에 관해서 불평을 한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더 쉽고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집안 돌아가는 꼬리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직장 상사에게 당신이 매주 주말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더 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직장 상사밖에 없다. 당신의 배우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불평하는 대신 상대에게 요청하고 또한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대체하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만일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더 낮게 만들든지 아니면 떠나라.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집어치워라. 관계를 나아지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라. 근무 조건들을 향상시키려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새 일자리를 찾아라. 어쨌든 당신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오래된 격언처럼 그저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뭔가를 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변화를 만들고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또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술집에서 당신보다 몸집도 큰데다 술도 많이 마신 남자에게 걸어가서 당신은 정말로 못생겼고 어리석으라고 말한다면 그는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려 당신 턱에 주먹 한 방을 날릴 것이고 그럼 당신은 병원에 실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건 이해하기 쉬운 예이다. 이번에는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워할 예를 하나 들겠다. 당신은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 빔사문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야구 시합을 보려고 TV 앞에 앉는다. 당신은 너무나 피곤해서 산책하러 간다든지 아이들과 놀아준다든지 아는 다른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당신 아내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한다. 그럼 당신은 나중에 라고 대답한다. 3년 후 당신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다고 써놓은 쪽지만이 남겨져 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이다. 다른 경우에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거나 보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일을 하기 싫어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게 된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치우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고 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방 꼴은 전쟁터를 방불게 되었다. 당신은 그가 처음으로 당신을 때렸을 때 그에게 같이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거나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매를 맞고 있다. 당신은 너무나 바빠서 세일즈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인물이 판매왕상을 수상했다. 개들을 훈련소에 데리고 가지 않았더니 이제 그것들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당신 차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고장난 차와 함께 도로변에 앉아있다. 학교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신은 진급에서 탈락했다. 여기서는 당신이 희생자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한다. 당신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했고 요구나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안된다고 말도 하지 못했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그만두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 무엇도 느닷없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도로에 나오는 황색경고처럼 당신은 거의 언제나 사정경고를 받는다. 그것은 경고성 징조 다른 사람들의 말 본능 또는 직관 같은 형태로우며 우리에게 임박한 위험을 알려줌으로써 원치 않는 결과를 미연해 예방한 시간을 준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외적인 황색경고들이다.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점점 더 늦게 귀가한다. 고객의 첫 번째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가 자기 비서에게 고함을 쳐댄다. 그의 어머니가 당신에게 경고를 보였다. 당신 친구들이 당신에게 얘기했다. 다음은 내적인 황색경고들이다. 속이 안 좋은 느낌, 어렴풋한 예감, 혹시나 하는 생각들, 직관, 두려움, 한밤중에 당신을 깨게 만드는 꿈,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단서, 어렴풋한 예감, 의혹, 이상한 느낌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본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황색경보를 무시해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의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이다. 립스틱 자국이 있는 담배를 재떨이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당신 배우자에겐 언짢은 일이다. 스태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한된 기획안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느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일 때 그것을 말한다는 건 당신에게 곤란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보지 못한 척, 모르는 척 해버린다. 그것이 더 쉽고, 더 편리하고, 덜 언짢고, 대립을 피할 수 있고,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위험을 무릅쓸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삶이 훨씬 쉬워진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사실에 직면한다. 그런 난처한 일들을 해내고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 평궁한 사람들은 재앙이 닥치길 기다리지 않으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의 탓도 하지 않는다. 일단 징조와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쉬워진다. 내적, 외적으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난 희생자처럼 느껴져. 이용당한 느낌이야. 나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던 예전의 내적인 속삭임은 기분이 최고야. 무엇이든 내 통제하에 있어. 난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할 수 있어로 대체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외적인 결과, 즉 아무도 우리 상점에 오지 않아. 4분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우리의 새 상품이 별로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해는 내가 영업부를 이끄니 우리 상품이 순식간에 팔려나가고 수입이 증대됐어로 바뀌게 된다. 그건 간단하다. 요컨대 당신의 현재 삶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현재 삶은 과거의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의 결과이다. 당신은 현재의 자기 생각들과 감정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또한 당신 마음속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모든 행동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 따라서 더 많이 성공하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발생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된다. 간단하고 쉬운 것은 아니다. 원리가 간단하다고 해서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원리에 대한 집중된 인식,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스스로의 엄격한 버릇 들이기. 그리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무릎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과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기꺼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경영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코치들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의견을 구해야만 한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더 잘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야 할 뭔가가 더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그만둬야 할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제안하고 있다고 보이나요? 물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듣게 될 말들이 두려워서이다. 하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진실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당신에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당신은 자신의 삶, 인간관계, 시합, 연기 등을 향상시킬 수 없다. 소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여보라.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당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삶은 항상 피드백을 줄 것이다. 당신의 골프공이 언제나 오른쪽으로 곡타한다면, 만일 당신이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만일 대학교의 모든 수업에서 올 시약점을 받게 되었다면, 만일 당신 자녀가 당신에게 화가 나 있다면, 만일 당신의 신체가 피곤하고 연약하다면, 만일 당신 집이 어수선하게 어질러져 있다면,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피드백인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준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인 것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잘 되려면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만 할까? 잘 되지 않게 내가 저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덜 해야만 할까? 너무 말이 많고, TV를 너무 많이 시청하고, 등을 너무 낭비하고,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너무나 자주 지각하고, 잡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가? 잘 되게 하려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더 경청을 하고, 운동을 하고, 좀 더 잠을 자고, 좀 더 물을 마시고, 도움을 청하고, 좀 더 마케팅을 하고, 독서하고, 계획을 세우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를 위임하고, 말한대로 지키고, 코치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고, 좀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가? 이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입증된 성공의 원리들과 테크닉들이다. 판단은 보려하고, 믿음을 가지고 재빠르게 행동하며, 마치 그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시험해보라. 그렇게 했을 때에만,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효과를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다. 공식은 단순하다. 잘되는 건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걸 덜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행동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시험삼아 해보는 것이다. 결과는 정직하다. 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은 당신이 현재 만들고 있는 결과를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당신은 부자든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든지 그렇지 않다. 골프를 잘 치든지 그렇지 않다.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다. 행복하든지 그렇지 못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다. 간단한 일인 것이다.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변명과 자기 정당화는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결과를 감수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이유로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뿐이다. 고객을 더 많이 발굴하고, 세일즈 연수를 받고, 자신의 세일즈 프리젠테이션을 변화시키고, 학습관을 바꾸고, 칼로리를 덜 소모하고, 그리고 좀 더 자주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차이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선 당신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결과를 기꺼이 살펴보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효엄이 있는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현실이다. 따라서 현실의 주의를 기울려보는 것으로 시작하라. 당신의 삶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라. 당신과 그들은 행복한가? 균형과 아름다움과 안락함과 여유가 있는가? 당신의 시스템은 효엄이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는가? 당신의 순수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가? 성적이 만족스러운가?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고통이 없는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일어나야만 하며, 그것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라. 스스로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정직하라. 스스로에 대한 조사 목록을 작성해보라.